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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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항이 심각한데 청와대에 올라온 자료를 봐도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위 하락폭이 크다고 합니다. 일자리 관련 상황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월달 취업자 수 증가폭을 보면 전년 동월에 비해서 약 2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자 감소가 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 또 자영업자 등과 같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점이나 음식점, 그 다음에 도소매, 교육과 같이 직접 얼굴을 보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내수중심 업종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났고요. 이 외에도 일시휴직자라고 해서 취업자이긴 하지만 일을 쉬고 있는 분들이 12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전에는 어느 정도 회복 상황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직전이 1월과 2월만 하더라도 취업자 수 증가가 57만, 49만이었고요. 분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난주에 발표된 것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어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70%까지 올랐다는 고용형 태별 근로 실태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인균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는 노동시장의 커다란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저인균 근로자 비중이 22%가 넘었습니다. OECD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고요. 그런데 지난해에 이르면 이게 17%까지 줄어들어서 OECD 국가 가운데 한 10등 정도, 중간 수준까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노동시장의 개선 추세에 있었는데 이번 위기 국면에서 이런 고용의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의 충격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상경제 회의에서 이런 고용안정특별대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서 제도적인 보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재난사항이 터졌기 때문에 수치가 좋아졌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블룸버그나 혹은 IMF나 해외에서 세계 경제 2분기 성장률 예상치 보면 우리가 물론 마이너스 성장이긴 합니다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선전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V자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자리는 단기간에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1차적인 충격이 직접 얼굴을 보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서비스업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방역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내수가 위축되는 부분은 피할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어느 정도 방역에 성공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점차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보다 조금 늦게 충격을 받기 시작한 선진국들이 방역에 상당히 실패하면서 소위 경제를 셧다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상당한 충격이 있고 우리같이 이제 수출에 의존해야 되고 교육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제조업 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상당 기간 동안은 경제, 고용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엠프도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아이엠프 시절에 실직자가 대량으로 쏟아졌고 또 비정규직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때만큼의 위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아직 양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이 상황의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또 공공부문 일자리를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그 공공부문 일자리는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왔고 야당이 세금 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사실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정부 주도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사회의 서비스를 늘리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그의 수반대는 일자리가 따라온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경찰이나 소방 관련 일자리 늘어나는 것 또는 보건이나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늘리면서 일자리가 따라오는 것 이런 분야들은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공공서비스가 취약했기 때문에 이제 일을 늘리면서 서비스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건 당연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은 코로나19에 의해서 초래된 일시적인 충격에 따른 고용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은 채용 일정이 상당 부분 지연되면서 노동시장에 나가야 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아야겠습니다만 소위 IMF 때 졸업했던 청년들이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는 어려움에 처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에서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민간 부문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상황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는 확진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완치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여행, 숙박, 음식, 소위 말하는 서비스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방역에 완벽하게 성공한다고 하면 다시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가 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효과는 혹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소비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가는 정도에 따라서 회복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소비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전체 소비 총량이 조금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프라인 부분은 크게 위축이 됐고 온라인 부분은 오히려 그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소비 총량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도소매, 음식, 숙박, 또 교육 이런 쪽에서 사실 충격이 크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도 소비 진작에 도우면 조금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기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추세적으로 본다면 코로나19 이전에도 소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것이 상당히 가속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소비 측면에서 그런 변화가 두드러졌다면 이제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까지 예를 들면 재택근무라든가 유형근무 이런 것들도 늘어나게 되고 또 온라인 교육이나 유통, 헬스케어라든가 모빌리티 이런 쪽에서도 디지털을 이용한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면 일자리의 구조도 상당히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새롭게 늘어날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디지털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데이터를 구축을 한다든가 그런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늘릴 구상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소위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기회,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살려나가는 정책의 어떤 시범사업 혹은 모델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이나 소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겠다 이런 말씀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간산업 분야에 세금을 투입해서 안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산업은 그 규모나 영향력 측면에서 국민의 생활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예시로 든 것이긴 합니다만 항공이나 해운, 자동차, 조선 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죠. 거기에 전력통신, 기간산업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성격상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에게서 뒷받침돼야 됩니다. 민간기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고용을 당연히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또는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다거나 또는 배당을 늘린다거나 또는 자사주취득을 한다거나 이런 도덕적 혜의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상화되고 난 이후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 이 분야에 지원해준 국민들과 이익을 나누는 것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정상화 이익을 공유하는 것과 관련해서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 은성수 금융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경영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을 하되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 이익을 국민과 나누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 기관산업부장의 세금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이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건데 지금 자동차나 항공사, 여행사 이쪽 업계의 구조조정 얘기가 또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직원들 무급휴가, 유급휴가 간 상태고 공장도 안 돌아간 상태고 구조조정이나 해고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이십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위기가 경제 내부에 우리 경제의 구도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 외적인 감염병에 의한 충격이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가시고 나면 어느 정도의 상흔은 남겠지만 그 기업을 그대로 살려서 유지해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기업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고용이야말로 일자리고 그게 국민들의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건 무엇보다도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보수 경제학자나 혹은 야당에서는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이야기를 계속 꺼냈단 말이죠. 법인세 인하 외주면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고용 창출로 효과가 되는 거 아니냐 투자를 할 것 아니냐 대기업에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런 갈등적인 이슈, 법인세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런 이슈들보다는 현재 당면한 위기들을 어떻게 정부 그리고 사회, 노사 각 주체들이 어떻게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혜를 모을 것이냐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기업도 좀 깎아달라 이런 요구는 계속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마 경기가 어려워지면 세금을 낼 여력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위기 극복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관련해서 민주당과 홍남기 부총리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약할 때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토론이 되고 합리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런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갖는 것은 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업을 아는 부처나 또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는 정당과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국민들의 의견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정부, 당, 청와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결코 우리 경제팀이나 정책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출범이 진통을 겪었는데 일단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잡합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사실 소식인데요. 설명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결국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라는 게 먼저 열리고 그다음에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이거를 가결을 시키기로 돼 있었어요, 예정이. 그런데 일단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좌초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왔는데 정족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국위원회는 또 열렸어요. 열려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이 자기의 제한 없는 임기, 자기가 당을 체제를 바꿀 때까지 제한 없이 하겠다고 해서 당헌당규를 바꾸려고 했었죠.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8월 13일이었는데 이거를 먼저 상임전국에서 삭제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결이 돼서 출범이 됐다고 해도 김종인 위원장 측이 지금 벌써 문자메시지를 기자들한테 보냈어요. 이거는 이제 통과시킨 거로 볼 수가 없다라고 보냈는데 결국에는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임기가 제한이 된다는 4개월짜리 어떤 식물 비대위가 된다는 거고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받아들이기 좀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상임전국위를 먼저 열어서 8월로 예정돼 있던 전당대회 이것을 바꾸는 그 작업을 한 뒤에 전국위를 열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수순이었죠. 상임전국위에서 정족수 미달로 아예 열리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헌당위를 못 거치게 됐고 그냥 정국위로 가서 그럼 정국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자. 그런데 이것은 8월까지밖에 못하니까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면 4개월짜리 3개월짜리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한다. 이런 입장인 거라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잡하네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무래도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상임전국위 앞서서 또 당선자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례통합당에서? 거기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까? 밖으로 나온 건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저기 야권 일각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애초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좀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계획을 짠 게 아니냐. 의도적으로 이런 상임전국위원회를 무산시키면서 결국에 모양새는 가결이 됐지만 사실은 이게 가결이 된 게 아닌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계획을 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상임전국위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침박계파들이 다 불참하면서 그때도 정석수 미달로 안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갈등 그렇게 됐었는데 어떻게 더 지켜봐야겠죠? 네. 지금 사실 방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라서 이런 진통 끝에 어떻게 될지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하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해봅시다.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서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재명까지 됐습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악재가 연달아 터져서 곤혹스럽겠네요. 그렇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판문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 이어서 민주당과 합당을 앞두고 있는 비대정당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의 부동산 의혹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상태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는 사퇴를 설득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기 수습에 나서려는 움직임인데요. 시민당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 제명이나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은 시민당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제명을 해버리면 사실 무소속 의원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석을 잃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 시민당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자진 사퇴를 설득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양정숙 당선인의 의원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민주당의 경제연구 모임인 경국 지모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도 참석을 하면서 쉽게 사퇴할 거로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결국 법적 공방으로 가게 돼서 의원직을 잃게 될지 아니면 사퇴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 추천으로 더불어시민당으로 간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검증 체제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왜 못 걸렸을까요? 이런 문제점을. 특히 부동산 문제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시민당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검증이 돼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믿고 검증을 아예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민주당 검증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오거돈 전 시장의 총선 후 사퇴. 이것을 공증을 법무부인 부산에서 했는데 법무부인 부산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일하는 곳 아니냐. 그렇죠. 인연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알았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 내용 공중을 담당했던 정재성 변호사가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재성 변호사가 법무부인 부산의 소속 변호사이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로 알려져 있죠.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부산일보죠. 부산지역 최대 언론사인데 거기에서 총선 전에 발표를 막기 위한 공증이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걸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에 몰락이 안타깝다. 소설에 가깝다. 제발 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총선 전에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든지 총선을 위해서 공증을 했다든지 이런 의혹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해보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탈북민 출신이죠. 미래통합당의 태국민 당선자. 수술 여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김정은 걷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탈북민 최초로 강남에서 당선이 됐죠. 태국민 미래통합당 단선자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정말로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나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덧붙였죠. 자기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의 신변에 관련된 소식은 모두 극비에 쌓였기 때문에 최근 돌고 있는 루머는 대부분 부정확하거나 알려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또 한 발 빼기도 했습니다. 그 태국민 당선자가 김정은 위원장이 못 걷는다는 걸 어디서 정보를 얻었을까요? 그거는 뭐 알려주지 않겠지. 북한 최고위층은 최고위층은 특히 건강문제는 최측근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본인 입으로도 김 위원장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아내나 여동생 또는 측근들 뿐이다. 라고 이렇게 CNN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한 것이 어떤 소스에서 말을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나 이렇게 북한 관련된 소식은 고소고발이나 이런 걸 안 당하기 때문에 쉽게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망신당한 경우도 많잖아요. 오버도 쏟아졌고. 그렇죠. 원래 북한 관련 문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을 해놓고 나중에 검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봅시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 건강상태리에서 한마디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이죠. 살균제 관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언을 했다가 파문이 일어서 주말 이틀 동안 브리핑을 안 하다가 현재 시간으로 27일 사흘 만에 백악관에서 브리핑 연단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건강에 대한 최신 소식이 없느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잘 알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게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가 괜찮기를 바란다면서 그 상태에 대해서 머지않아 듣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는데 괜찮기를 바란다는 거는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는 맞다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머지않아 듣게 될 것이라는 것도 결국 크게 위중한 거는 아니다. 그런 정보는 아니다. 또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 측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 정부에는 특이사항 없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원산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열차가 원산역에서 위성사진을 찍혔고 원산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원산을 왜 갔느냐. 결국은 코로나19 피해서 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검은유착국입니다. 채널A의 법조 출입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가시하면서 구속 중인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당의 비리를 제보해라 라고 했었는데 이 사건 채널A를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사 혹 12층 채널A 보도본부와 해당 기자의 주거지 등 총 5곳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취재 관련한 내부 보고 기록이나 검찰 관계자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른바 검은유착국이 사실 이게 좀 스토리가 좀 길고 복잡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채널A 법조 출입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장과 내가 친하다. 그러면서 지금 금융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한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좀 제보해달라. 이렇게 회유 같은 걸 하면서 압박도 협박도 넣었다고.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최측근은 한동훈 검사라고. 처음에 그렇게 나왔고 사실 최측근 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처음으로 떠오르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의혹이 이뤄서 mbc 보도로 의혹이 크게 제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최측근 검사장이 누구인지 녹취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상황이 조금 재미있는 게 검언유착을 의혹을 수사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되고 나서 공수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채널A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지금 오늘 오전 9시 반에 검찰이 채널A 보도본부에 들어갔는데 현재까지도 제가 방금 직전은 확인은 못했지만 오후 3, 4시까지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제가 아는 채널A 기자한테 들었습니다. 왜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언론의 어떤 취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막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자협회 채널A가 입장문을 냈는데 검찰이 31년 만에 언론사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지금 보도본부 그쪽에서 기자들이 좀 막고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언론사 기자가 검찰과 이야기를 해서 수감되어 있는 제보자 찾아가서 누구누구의 비례를 내놔라 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뭐 처음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알려진 거는. 그래요. 약간 이해할 수 없네요. 조국 장관 압수수색할 때는 정심때 뭐 먹었냐까지 기자들이 와서 다 묻고 캤는데 자신들 압수수색은 거부한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니면 정말로 지금 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공수처를 넘길지 이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방금 배두원 기자하고 얘기를 좀 앞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비대위가 출범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과연 김종인 전 대표가 이것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 4선 고지에 오른 미래통합당 홍준표, 홍문표 의원으로부터 당 상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입니다. 네.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네. 이번에 충청 지역 선거가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은 그만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인정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뭐 지역구 문제입니다마는 우선 홍성예산 지역발전 10년을 앞당기겠다는 제 목표를 놓고 그런 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인정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또 4선이라고 하면 참 어려운 고지인데 이번에 180석을 저희들이 남겨주고 보니까 독선 독주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와 거기에 대한 탕의 체질을 좀 더 바꾸는데 지금 정신없이 이런저런 국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지역에서 4선은 최초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주민들이 기대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지 노원이 되셨으니까. 뭐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충남도청이 84년 동안 대전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방자치 26년에 이제 충남도청은 충남에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 홍성예산으로 이겨놓는데 제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옮겼거든요. 도청 옮기고 보니까 이제 장항선만 단선이었는데 그 복선철도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특별법을 제가 만들어서 이제 통과을 시켰고 뭐 이런 큰 국책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좀 어필이 되고 그리고 뭐 지역발전에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좀 많은 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마는 당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고 그래서 이제 비대위를 꾸리느냐 안 꾸리느냐 김종인 전 대표를 데리고 오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지금 논란이 세지고 있는데 일단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으로 결론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8월 전당대회 할 때까지만 비대위원장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거를 과연 김종인 전 의원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 찬성은 우리가 177대 84로 통과가 됐고 이 인전도 동시에 됐거든요. 문제는 8월 31일까지 하는 당은 당규 전당대를 삭제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송원이 안 됐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177대 84로 통과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문재인 위원장이 수락을 헐런지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 일단 김종인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당은 당규를 고쳐도 됩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큰 틀에서는 결정이 됐으니 우리 전국 상임위원들 43분이 모여서 그분에게 좋은 조언도 해줘가면서 기분 좋게 우리가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수락을 하고 그리고 상임위를 여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그분께서 두 상황이 어떤 것에 비중을 둘런지 또 이게 수락을 흘런지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초미의 관심으로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비대위 체제가 말 그대로 비상대책 체제인데 이것이 6개월 1년 이렇게 가면 그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나 우리가 현안 문제로 보면 사실 이 비대위는 8월 31일 전당대 의견은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3월 9일 날이 대통령 선거 날이거든요. 그날부터 역산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뭐 전당대 후보는 매친날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계산을 맞춘다고 그러면은 올 12월 전후가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은 무제한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로 인해서 조금 전 우리 당에 있는 또 당원들이 좀 아직 숙성되지 못한 의견들이 분분해가지고 이제 오늘의 상황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저는 결론은 찬성이고요. 아까 무제한이라든지 모든 정권을 다하는 이 부분은 살아있는 정당에서 오늘까지 지켜온 우리 뼈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것을 부합해야지 근본적인 걸 다 바꾸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라는 게 건강하려면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정권을 다 달라고 하면 비대위원장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니까요. 그렇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40대 경제통이 다음 대선 후보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저는 큰 틀에서는 맞는데요. 그보다 더 급선무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변화 개혁은 영남당을 탈퇴하는 겁니다. 영남당에서 우리가 큰 선거에서 네데데려 지금 네 번째 지고 있는데 더 이상 확장이 될 수 없고 자꾸 당에 쪼러들으니까 이제는 진정한 개혁 변화 그것은 당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거기 40대 30대가 대표 온다고 해서 기본 투를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부수적으로 젊은 청년은 꼭 우리 정치 중심 역할을 해야 되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영남당을 우리가 탈퇴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고 개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큰 선거를 4번 연속 연달아 졌고 그리고 TK 자민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고 60대 이상만 지지하는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금 홍 의원님처럼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1대1로 만나서 대화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기득권을 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당의 나름대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요즘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쿵, 절업, 쿵, 개혁 변화 이렇게 입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영남당을 탈피해서 진짜 전국 정당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호소도 하고 많은 간담회 끼리끼리 이렇게 지금 계속 사람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이제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던데요. 저는 뭐 그런 성향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 그런데 저는 진보라고 해서 크게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의 기본 뿌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발전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는 시장 경제로만 간다면 뭐 진본들, 보순들 저는 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거는 아마 우리 미래통합당만이 갖는 하나의 큰 장점이면서도 추구하는 하나의 역사관이죠. 이거는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진보가 그것만 함께 한다면 저는 뭐 진보와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권성동, 윤상연, 홍준표, 김태호 소속 의원들 복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제 개인 생각으로는 뭐 많은 Y10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고요. 또 뭐 딴 언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받아야죠. 아 무조건 받아야 된다. 네. 공천 실패의 결과고 또 우리가 공천 실패가 아니라도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 당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처에 있는 현 입장이 뭐 찬밥 떠온밥을 가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이상한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자기 살 깎아먹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통폭에 받고 새로운 체제 정비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쪽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가면은 다시 또 우리 국민은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좀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비대위 체제 끝나면 또 당 지도부를 또 새롭게 뽑아야 될 텐데 의원님 또 생각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 비대위원장을 이제 지금 현재로는 뭐 김종인 의원장을 모시는 걸로 거의 가닥이 나왔는데. 그 체제가 끝이 나면요? 아 그 끝이? 아 전당대회 때? 예예. 저는 당권에 이번에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좋은 성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홍문표은이었습니다. 어제는 이혹 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뿌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YTN 뉴스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는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제 베스트 라인업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제통합기금 IF가 2020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역시 결과는 좋지 않네요. 네. 예상대로인데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3% 선진국 평균치는 마이너스 6.1%로 봤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9% 일본이 마이너스 5.2 영국 캐나다도 6%대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2%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아시아에서만 놓고 봐도 호주가 마이너스 6.7 대만이 마이너스 4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아시아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그나마 선방할 거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기 극복의 DNA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한 건데 이게 뭐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 IT와 제조가 강한 나라들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감염자들의 동선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GPS 가지고 찾아내고 그리고 통신망이 워낙 잘 깔려 있는 데다가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도 아주 주요했고 제조업이 강하다는 건 결국 의료장비이든 식료품이든 우리가 필요할 때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나온 게 마이너스 1.2% 물론 이 역성장이라는 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남들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처지가 조금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말고 블룸버그에서 나온 것은 마이너스 1.2%는 0.1%대로 블룸버그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달리 L자형보다는 V자형에 가까운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서 보는 기본적인 근거도 역시 제조업이 강하다는 것과 IT가 강하다는 건데 이번에 올해 주가의 추이를 보시면 미국에서도 뉴욕 증시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승승장구 정말 난공불락이었던 주가가 아마존 주가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실질적으로 급여가 줄었습니다만 2,500만 명이 넘는 실직자 속에서도 아마존 회장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이게 IT 기업과 IT의 유통을 접합한 기업들이 얼마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더 강건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 단적인 예거든요. 소비 패턴도 온라인으로 바뀌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바뀐 건 사실 어제 오는 일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신규 고객이 강제로 탑승할 수밖에 없는 게 40대 이후에 디지털과 친하지 않았던 우리가 장년층 이후 세대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못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격리되거나 이런 사태 속에 정말 굶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배워서 들어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관련 인프라, 관련 기기 산업도 조금 더 고도화되겠죠. 그러면서 K-방역물품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진단키트, 방어구 이런 게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될 텐데 반도체가 아마 많이 수출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2월까지는 반도체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늘었고요. 3월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쓸어 담아서 물건을 만드는 중국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갔기 때문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감소세가 나타났는데 4월 들어서는 조금 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고 난다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업무의 문화 자체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학습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가 달라지니까 온라인 학습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 나갈 거고 온라인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같이 일하지 않았을 때 그 방대한 정보들을 어딘가 가상의 공간에 저장해야 하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고 집에서 일을 하지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못지않은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의 성능이 좀 높아질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곳들에도 반도체 수요가 생길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반도체 판매가 3, 4월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 삼성의 신제품 휴대폰이 안 팔려서 그래요. 그런데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고 중국에서는 원래 삼성폰 많이 안 팔려서 중국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중국 시장이 열리면 반도체가 그쪽으로 다시 흡수가 될 것이고 1억 대씩 생산하는 인도 공장이 다시 풀리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중저가 폰 시장이 다시 열릴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업무를 하게 되면 B2B에서 보다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아마도 회사 차원에서 B2B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 수요는 더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해 있는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그건 맞죠.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마이너스 1.2% IF가 내놓은 전망치도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단순 우리 것만 가지고 하니까 다들 너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외국하고 비교하면 아까 박평론가 얘기처럼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데 조금 위기를 조장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비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항상 뉴스를 보면 사실과 진실의 영역이 좀 나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1.2%가 결코 좋은 성적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의 영역에서 조금 더 깊이 삽을 들고 들어가서 진실의 영역에 다가가 보면 마이너스 1.2%는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만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소용돌이 안에서 버텨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데미지를 덜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숫자고요. 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가 마이너스 6.8%인데 그때 중국 증시도 올랐고 전 세계 증시도 다 올랐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신약이 개발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두 자릿수 마이너스가 아니네. 여기에 따른 생각보다 괜찮네. 우리가 예상한 수준이네. 이런 식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6.8%는 사실 놀라운 숫자거든요. 1992년에 중국이 분기 통계 내고 처음인데도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은 나쁘지만 진실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는 선방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라서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보도 행태 그리고 팩트를 전달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출 문제는 사실은 전 세계가 맞물려도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수시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다음 달에 지급한다고 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급한 데도 있거든요.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경기도의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바를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래도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 집행이 돼서 5월로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집행이 되고 난 뒤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뚜껑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추정하기로는 기획재정부나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정치 모두 한 0.1% 내외로는 성장률을 좀 받쳐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서 결국 실업급여나 실직자들한테 다시 그 돈이 돌아가는 건데 상위 30% 정도 포함되겠죠 기부 대상자들은. 그런데 이걸 기부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받아서 써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게 일단 지금 전제로 하는 건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기부금을 고용보험기부금으로 쓸 수 있다. 이것과 또 그 기부와 관련된 세액공제 이 모든 게 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으니 법 개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97년 외환위기 당시 생각해보면 이게 반드시 해당 기부 행위가 고소득자들만을 중심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우리가 보여주었던 어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재기가 없었던 한국인들의 어떤 시민의식 이런 거 고려할 때 내가 형편과 무관하게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고소득층이건 아니면 소득이 좀 낮은 분이건 그거는 저는 별로 개연성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오히려. 그렇군요. 저희는 기부를 할 생각인데 저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 미치아 가동한테 40만씩 들어오는 거. 제가 80만을 받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거 아주 깔끔하게 썼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깔끔하게 써가지고. 잘하셨어요. 소고기도 좀 사 먹고 그래야 동네 골목상권도 살아나죠. 소고기도 사 먹고 아기들 안 가던 미술학원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게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급여 삭감, 자발적인 어떤 수당의 반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삭감이니까 자발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효과적인 정책이냐 그래서 의견이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쓰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사회적으로 어떤 모범이 된다는 차원에서는 좀 삭감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데 둘 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꼭 상위 30%가 아니라도 기부할 수 있다. 제가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과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된다. 한국판 뉴딜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이게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어떤 언급을 시작한 뒤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증시에서 건설 시멘트 관련 주가가 상한성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추후에 들어보니 디지털 관련 혁신 일자리 내지는 디지털 뉴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뚝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너무 오를 것도 너무 떨어질 것도 없다고 보는 게 일단 디지털 혁신, IT를 중심으로 한 뉴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뉴딜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과거에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는 희망근로라고 했고 97년에는 공공근로라고 했던 정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라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IT만 가지고는 그 고용 수요가 충당이 안 되거든요. 아마도 그 디지털 IT 부문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하고 전통적으로 도로를 놓고 철도를 깔고 하는 방식의 SOC하고 아마 믹스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뉴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동학 개미운동 이런 얘기도 하고 오늘도 개인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찾던 것 같은데 이런 기조가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개미들이 움직인다는 건 결국은 장의 변동성을 보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회라는 게 큰 변동성이 없고서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크게 오지 않는다고 판단들을 하시니까 그런데 글쎄요. 가격이 낮아졌을 때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해서 몇 년씩 뒀다가 수익을 보는 방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원유 ETN 이런 데에 섣불리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이런 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원유 선물 ETN 이것도 지금이 바닥 아니냐? 그러니까 들어가자. 그런 것 같아요. 그 심리 같은데. 그러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괴리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실제 시장의 가격하고 지표 가치 사이의 차이가 막 1000%씩 벌어져 있는데 들어가시면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000% 손해보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좀 너무 용감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주위에도 몇 분이 여기 들어간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야 돼요. 제가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고팔기 쉬워서 그래요. HTS로 간단하게 거래하실 수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과열돼 있냐면 작년에는 월 단위 기준으로 개인들 거래량이 한 1억 원, 10억 원, 억 원 단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조 2천억 원.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어느 정도. 굉장히 고요한 시장이었는데 지나치게 과열돼서 시장의 괴리율을 조정하는 증권사들의 역할조차 무색해진 상황이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떠나간 외인들은 언제 돌아올까요? 글쎄요. 그건 진짜 며느리도 모르겠는데. 한국 시장이 분명히 저력이 있는 시장이고 저평가돼 있는 시장이라는 것만큼은 모르지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개방성이 좀 높은 나라고요. IMF의 보고서 같은 것들을 봐도 아시아에서 어드밴스드 군으로 분류돼 있는 나라 중에 상당히 개방성이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시장의 사이즈는 작고 우리가 들어가면 오르고 떠나면 떨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약간 장난을 치는 구석이 있는데 저는 장기적인 상황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외인들이 팔은 것을 개인이 다 딱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사이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꽤 계시던데요.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원유 선물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또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악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할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윤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검찰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웍 사건과 관련해서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라는 말도 있고 또 채널A 기자들이 막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띠라 그러나요? 인간 띠를 구성해서 막 막는다고 그러고 예전에 TV조선도 압수색 갔을 때 그렇게 막았어요. 기자들이 압수색 신기합니다. 막아도 됩니까? 일단은 공무방해에도 성립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건 압수색에 의미가 없어요. 압수색은 밀행성이 있어야 돼요. 긴급성, 밀행성. 누구도 모를 때 치고 들어가서 띠를 형성하지 못할 때 가서 사무실을 털어서 죄송합니다. 수색해서 갖고 오는 게 긴급하게 하고 밀행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꽤 오래전에 있었고 또 담당 해당자 있죠? 이동재 기자 이미 잠적한 지 오래고 공포를 해놓고 가면 띠를 하죠. 그럼 안 합니까? 띠를 당연히 하죠. 의미 없는 압수색입니다. 의미 없는 압수색을 왜 했습니까? 고발하면서 이제 수사 개시하니까 지금 세 가지 사건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검은유착 사건도 있지만 최강욱 당선자 명예선 고소된 사건하고 또 그 세 가지 사건을 하면서 지금 뭔가 하는 걸 강제 수사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님 이 사건이 결국은 검찰과 채널A가 유착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잖아요. 검찰의 잘못 의혹을 수사하는 건데 이거를 검찰이 들여다본다. 이것도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사실 검찰 입장에서 밝혀지면 아주 큰일 날 일인데 그거를 검찰이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낸다? 뭐 그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박 변호사님처럼 그냥 너무 늦은 단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덮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압수색까지 했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다. 그렇죠. 뭐라고 하죠? 요새 축구팬들이 말하는 빌드업 같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기자와 검사장 채찍근 두 사람. 검사장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녹취록이잖아요.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보자 X의 이야기는 채널A 사무실에 갔더니 기자가 노트북을 하나 폈다. 그리고 거기 녹취록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보자 X가 자기가 읽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 휴대폰에 녹음해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노트북만 있으면 되는 건데 최단 기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하라고 사무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압수색해야죠. 해야 되는데 늦었을 땐 압수색은 사실은 오히려 그 한 명을 대상으로 이동재 기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하고 휴대전화하고 PC만 압수색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 가능하다면 한동훈 검사장 거 전화기를 한다든지 그럼 대주에 보면 금방 나와요. 쓸 때 하면 채널A를 왜 갑니까? 왜 남의 언론사에 더 갑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죠. 이게 무슨 취재비가 필요한 탐사부도 이런 것도 아니었었고 가서 결제나 이런 거 취재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취재를 하겠습니다라는 결제가 있었던 그런 성격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채널A 가서 봐야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채널A 쪽에서는 기자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제보자 X의 이야기는 이 기자가 분명히 자기 윗산에 다 보고를 했고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유일하게 앞서 의미를 두려면 그 부분 확인하는 거예요. 취재 보고하고 취재 명령 같은 걸 내릴 거예요. 보도국장이라든지 법조 부장이라든지 사회부장이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지나서 의미가 없어요. 다 없앴을 거고 그때 갔을 때는 가능하죠. 만약에 이게 언론에 보도됐을 때 그 다음 날이나 그 다 다음 날 정도에 쳐들어갔으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은 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도 못 찾아낼 겁니다. 이게 만일 채널A 기자가 갖고 있는 그 파일이 맞다면 이거는 검사로서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렇죠. 뭐 어떤 말이라 아니 그 정당하게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자료의 근거에서 신문을 해야지 그걸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죄 협상 같은 게 인정이 안 되는 나라인데 거기 가가지고 요걸 빼줄까 저걸 빼줄까 말만 해라 그럼 우리가 빼줄게 뭐 이런 협상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쪽 말을 들어봐라 뭐 이렇게 네네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자백을 했다 해도 원래는 그런 식으로 자백을 얻어내면 전부 다 자백이 무효입니다. 위법 수사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뭐 검사장으로 지목된 사람은 한동훈 검사장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면 다른 검사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검찰 내부에서 알려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통화를 했는지? 그래서 검찰 수사는 사실은 하려면 정말 모든 걸 차이낼 수 있고요.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검찰이 직접 검찰을 수사를 하기 때문에 찾으려면 상식에 가깝잖아요. 한동훈이 아니면 다른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못 찾아내겠습니까? 검사는 검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고 검사한테 그걸 시키니까 찾아내기 싫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고 공수처가 생기면 맞죠. 그쪽으로 연계된다. 왜냐하면 검찰의 비리옥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나 이미 봤어요. 김학의 사건도 봤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에서 검찰이 실기 시간을 놓쳐가지고 뒤늦게 사건에서 결과를 못 냈던 것도 봤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 자기 식구의 조사는 검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견제와 균형의 원리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식구를 조사를 하면 못할 것 같아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됩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채널A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재승인 이걸 조건부 재승인 받았는데 지금 유착관계가 확인되면 못 받는 거잖아요. 또 재승인은 그렇죠.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문이 예상되니까 어떻게 열관어올지 좀 보고요. 자 조국 재판 이야기 좀 가볼까요? 정경심 교수가 상호 펀드국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오천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처음에는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나간 것 같아요? 조금 증인으로 계속 소환되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 증인 소환 첫 번째 정도는 과태료에 물리고요. 두 번째 정도도 과태료에 물리는데 한 세 번 정도 되면 구인도 가능합니다. 재판부에서 구인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재판에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네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속 검찰이 불법 원인급여 아니냐 요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계약서에 의해서 자문료를 자문료를 뺐으니 이건 무조건 횡령이다라고 그냥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법정에서 게시한 건 아직 한 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기소된 사건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지금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언 거부권도 행사하고 또 어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검사님 생각이다. 그건 검사님의 상상력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기자들 보기에는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뭡니까? 투자금이냐 빌려준 돈이냐 이겁니까? 투자가 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횡령이나 이런 게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단순 대여자금이라고 그러면 검찰의 공사실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빌려주고 이자 받았다고 이자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차용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가장 불리한 증거는 차용증 증서예요. 돈 빌려준 증거가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오늘 정경신 교수한테 신문하는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에 투자 있는 거 아니냐 엑시트라는 용어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정경신 교수가 그거에서 화를 내는 겁니다. 엑시트가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다 답변을 해야 되느냐 문자를 교환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거지 투자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신경제를 벌렸는데 검찰 입장에서 뭐 하나를 건져야 돼요. 투자라는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투자라는 용어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 쓰는 투자라는 용어하고 일반 사회에서 쓰는 투자라는 용어랑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자산운영업계 같은 경우에 펀드 모집할 때 보시면 사모투자 같은 거 펀드 모집 설명서 같은 거 보시면 채권 투자도 투자라고 하고요. 에코티 투자도 투자라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에코티 투자만 투자고 채권 투자는 대여니까 용어가 완전 다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다단계 업체들 같은 경우 다단계 업계에서 다 투자라고 해요. 가입비 낸다든가 물건 살 때 그런 경우도 다 투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인식 호수는 이 용어를 난 투자로 썼다. 다른 쪽으로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투자로 썼기 때문에 지금 공소사실이 나온 투자가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요. 계속 이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불리한 거는 결국은 차용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구속된 상태에서 어떻게 착출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데 그게 나온 거니까요. 그게 대여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고 그거를 부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법정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 투자라는 말 쓴 적 있잖아요. 라고 지금 자꾸 그런 내용의 신문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차용증이 없었다면 검찰의 논리가 맞을 수도 있는데 차용증이 나와버려서 검찰이 굉장히 궁색해졌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정경심 교수까지 증인 소환해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 말을 얻어내려고. 예전에 기억할 거면 조국 교수 사건에도 꿈이 강남 부자다. 이런 거 계속 말꼴을 잡는 게 증거 있으면 그렇게 묻질 않아요. 네. 관련해서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 이런 것들 문자 그리고 일기를 공개한 것 거기에 대해서 정 교수가 굉장히 검찰이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니냐 반발한 것 같아요. 상당히 화를 냈어요. 이게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 그 말을 하면서 강남 땅 얘기가 나와서 건물 얘기가 나와서 좀 들뜬 마음 했던 건데 그런 것까지 모든 언론에 공개를 해가지고 이걸 써먹었다. 상당히 불쾌하다. 그렇죠. 저도 이 보도를 오늘 증언 내용을 보기 전에는 강남 건물 20층 몇십층짜리 큰 건물을 두고 한 마리인가 싶기도 했고 그것이 이제 어떤 거액이나 횡재 어떤 한탕 이런 걸 노린 노리고 한 마리인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코링크피 자산운용사가 입주한 강남 건물이 한 4, 50억 정도였는데 필로티 구조에 차 두 대 정도 들어가는 아주 작은 건물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내 건물은 이만한 거 나도 있는데 20년이 되도록 오르질 않는다. 그런데 강남 거는 그렇게 비싸냐라면서 나도 이 정도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동생에게 말한 걸 가지고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보도를 하니까 이제 저같이 인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도 보도된 데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다 나왔어요. 이제 문답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항변한 내용까지 나온 거잖아요. 전체 내용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 보도가 검찰에서 예전에 수사 과정에서는 딱 강남 건물을 사는 게 꿈이다라는 걸 보도되고 차후에 지금 바뀌었던 상황에 대해서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한 신문사 정도면 제가 보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A신문사. 거기 말고는 제가 확인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여기서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 확인된 거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정경심 재판도 그렇고 딸 재판도 그렇고 지금 기자들이 검찰 신문할 때만 재판장에 있다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변호인 반대 신문하면 다 나아버려요. 다 나아버리기. 사실 주신문만 듣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그거는 했는 건데 이때까지. 그 말에 대해서 영어로는 그걸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주신문만 마친 거는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을 안 거쳤기 때문에 별 증거가치를 안 두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보도하고 반대 신문 과정에서 나온 문답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는 건 진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판사할 때도 이렇게 중간에 기자들이 확 일어나서 가버리고 이런 경우 자주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보도될 만한 사건이 그러지 않아요. 저도 군판사를 하기는 했는데 중요한 사건이면 끝까지 방청하는 게 예의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확증 편향에 빠진 것 같아요. 이미 기사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 기사랑 달라지는 기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심문을 맞추고 가버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가 곧 나오겠죠. 검찰이 새롭게 또 정영신 교수 건에 관해서 구속 명장을 다시 한다고. 구속 기간이 만료가 거의 다 됐거든요. 새로운 범죄를 갖고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글쎄요. 발복될지는 모르겠네요. 재판 결과를 좀 더 지켜봅시다. 사건 사고 하나 하죠. 이혼 관련 사건인데요. 한 여성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내연남과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하고 협박까지 해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내연남이랑 함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하고 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춘천지법 형사일단독에서 28일 날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데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이 부분이 들어간 걸로 봐서 이거는 내연남도 모르게 촬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인이 내연남 가족을 같이 협박했더라고요. 이 협박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도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쌍방 뭐 간편인 거죠. 그런데 본인은 이 사건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내연남은 계속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화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형이 높지 않나 높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어떤 양형적 이유가 반영된 것 같고 요새 유행한 드라마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관계 영상을 아내에게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하고 자녀에게까지 협박했다. 그런데 벌금 500은 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게 반영됐기 때문 같아요. 이쪽도 잘못이 있다? 네. 자녀 이름을 거명하면서 잘 사는지 보자. 나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뜻으로 문자를 보낸 것 같고요. 자녀들 연락처는 몰라서 못 보냈던 것 같긴 합니다. 심각하게 보이죠. 영상 같은 걸 보낸다는 건 상당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가 내연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도 자기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어느 정도 협조하거나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양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내연녀가 아니라 내연남이 똑같은 동기로 똑같은 일을 했으면 좀 형이 쎄을 것 같은데 상대가 없다면 그런 얘기가 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하고 좀 별개입니다만 관통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재판에 가서 유자료나 이런 거는 예전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관통죄 처벌도 못하는데 위자료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주장되는 거예요. 위자료가 부장행위를 하게 되면 많으면 한 2천만 원 정말 많으면 실무적으로 천만 원 나오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게 예전 기준이에요. 형사처벌이 가능했을 때 그랬는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식으로 징벌적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위자료 손해배상액이 좀 돼야 되는데 몇 천 5천 4천 돼야 되는데 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무에 반영은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 손해배상이 인정돼도 물어주는 금액이 적어서 사실 좀 그런 걸 많이 좀 저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사실. 이거는 입법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법원이 인정기준만 올리면 법원이 양형기준 아 뭐야 인정기준 손해배상 인정액만 올리면 돼요? 어렵지 않네요. 네. 어렵지 않은데 전혀 어렵지 않죠. 여러 가지 손해배상에서 옛날에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 그거를 기업이 팔고 개인정보들을 모아서 팔고 이런 사건에서도 위자료가 인정이 안 돼서 오히려 청구가 기각된 사건들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손해액 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잘 억제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증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이것도 쉽게 되진 않겠네요. 우리나라에 산배배상제도가 들어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걸 하려면 손해액 입증을 지금까지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보다 좀 완화해서 입증하는 그런 입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연하게 증벌적 배상만 들어가면 결국 지금 법원 기준으로는 손해액 인정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3배라고 해도 그 위반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는 크게 어떤 억제력을 못 가집니다. 같이 올라와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고 마칩시다. 박사방 관련해서 또 한 명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세 이원호인데 현역 군인입니다. 군인이네요. 조주빈의 공범으로 군 복무 중에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닉네임은 이기야. 이기야. 이건 일부에서 쓰던 말투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답니다. 이거야 사투리 아닙니까? 뭐 뭐 한다 이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거야라는 일부에서 쓰죠. 이기야라는 뭐 뭐란 말이야. 이기야. 주범 조주빈도 일부 활동을 했다. 이런 증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3명 정도가 공개가 됐는데 이원호도 공개가 됐는데 이 사람도 공범으로 분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폭법 위반이 되고 아청법 위반도 되면서 신상정보가 공개됐는데 군대에 있어요. 군대에 있어서 군사법, 경찰 지금 헌병 이름 바뀌었는데 군사경찰하고 군검찰에 구속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 수사기관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수사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현역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군사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밖에서 저지른 범죄잖아요. 밖에서 저지른 범죄잖아요. 밖에서 저지른 범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다 받고 아마 제대를 하거나 형을 살거나 할 거로 보입니다. 그 민간재판과 군사재판 형량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군판사를 했지만 같이 합니다. 기준이 같아요. 범죄가 같은 범죄예요. 사회에서 일어났던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범의 형량을 주목합니다. 주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조주빈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유사하게 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19세네요. 충격적입니다. 계속해서 어린 친구들이 미성년자죠 거의. 이렇게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후속 보도로 M범방이 공범들이 검거가 되고 M범방이 폐쇄됐더니 동일한 영상이나 그 유사 영상들이 계속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거나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 친구들이 젊어서 아직 자각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경찰이 뿔이 뽑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법안도 좀 필요한데 아직 안 되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